이천순봉교회에서의 서생명 전도잔치, 하모니 서생명 전도잔치를 하는데 행사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런 귀한 행사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기도해서 이 시간에 성도님들이 교회를 찾아오시고 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인도하시면서 정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 오늘 하모니 서생명 전도잔치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9월 2교구 김남근 목사님이시고요 김남근 목사님께서는 9월 2교구에서 전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신 분도 계시고 또 처음 교회를 오신 분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평생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오셨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방문할 수 있도록 또 함께 오시고 오신 어머님 오늘 주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찾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